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12가지 충격실화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에 실려있는 작품 중 하나 오늘은 진주 목걸이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집에 와서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손님용 방에서 잠을 잤다 그녀는 일주일간 베네수엘라에 다녀왔다 자신을 고용한 시사잡지에서 르뽀 사진을 원했기 때문이다 잠에서 깬 다음엔 부엌으로 내려가 열린 냉장고 문 앞에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신지 않은 자신의 맨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기 발을 좋아하지 않았다 얇은 피부 아래로 파란 정맥이 훤히 비치는 발이 자기 자신보다 늙어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언덕 아래에 있는 스포츠클럽으로 갔다 햇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가 유난히 야위어 보였고 낡은 티셔츠 아래로는 빼빼 마른 어깨가 도드라졌다 그녀는 남편이 경기 중인 테니스장을 찾아갔다 타고 간 자전거는 철조망 옆 풀밭에 내던져 놓았다 자전거 손잡이에는 고무 그립이 달려있질 않았다 바닥에 한 번 떨어뜨린 후부터 부착면에 흙이 엉겨붙었는지 자전거를 탈 때마다 그립이 자꾸 떨어졌다 몇 년 전 그가 그녀에게 새 자전거를 선물했지만 그녀에겐 정듬 물건과의 이별이 쉽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눈인사를 하고선 풀밭에 누워 두 눈을 감았다 한동안 그녀 귀에는 테니스 공이 퐁퐁대는 소리와 모래바닥에 신발이 미끄러지는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남편이 좋아하는 운동을 좀 더 잘 이해해 보려고 한 번 배워볼까 시도도 했지만 남편은 그녀에게 테니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공을 다루는 감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게 부당한 평가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언제나 경기에서 이겼다 이 게임도 아마 이길 테지 그는 57, 그녀는 36으로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1년째다 그녀는 오늘 아침 남편의 침대에서 진주 목걸이를 발견했다 처음 보는 진주 목걸이 그녀는 그 목걸이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자전거를 탄 채 이곳에 왔던 것이다 주머니 속의 진주는 반들반들하고 딱딱했다 그녀는 낯선 여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려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다 30분 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호수로 가서 물 앞에 섰다 그제서야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녀는 따뜻하게 데워진 나무 데크 위에 몸을 누이고 머리를 비웠다 바람이 그녀를 서늘하게 식혀주었다 볕을 충분히 받은 다음 집으로 돌아갔다 그에게 주려고 챙긴 납작 복숭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노트북 전원을 켜보니 시사잡지 담당 국장에게 이메일이 한 통 와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당장 러시아로 가서 마약 없는 도시라는 주제로 르뽀 사진을 찍어오라고 지시했다 오자마자 또 출장을 보내 미안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고 비자는 이미 해결해 두었다는 거다 그녀는 잡지사에 전화를 걸고 통화하는 동안 손으로 내내 그 목걸이를 묵주처럼 만지작됐다 나무 의자에 진주를 부딪히자 탁탁 소리가 났다 남편에게 자야겠다는 메모를 남겼지만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는 집 현관 앞에 서서 택시를 기다렸다 택시기사가 짐을 트렁크에 실었고 그녀는 자동차 뒷자리에 앉았다 10분쯤 달렸을까? 그녀는 뭔가 잊어버린 게 있다며 집으로 다시 돌아가달라고 기사에게 부탁했다 집은 아직 어두웠다 그는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 가방에 있는 목걸이를 꺼내 계단 첫 번째 단에 잘 보이도록 올려놓았다 작은 흠집 하나 없이 매끈한 진주가 검은색 대리석 바닥 위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 이걸 보면 그 뜻을 이해하겠지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며 전등을 다시 껐다 휴대전화를 깜빡했다는 사실은 공항에 도착한 후에야 깨달았지만 또다시 집에 갔다 오기엔 너무 늦었다 러시아 예카테린 브루크에 도착하자 잡지사의 통역사가 공항에서 그녀를 태워 마약 중독자 수용소로 데리고 갔다 도시 외곽에 있는 마약 중독자 임시 수용소는 마치 옛날 영화에 나오는 야전병원 같았다 사람들은 2층 침대에 누워있었고 그들에게서 나는 마늘과 땀, 오줌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용소 소장은 짧은 머리에 황소처럼 목이 굵은 사내였는데 그는 중독자를 구제하려면 엄격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중독자들은 코데인이 함유된 기침용 사탕을 끓여 그 액체를 자기 정맥에 주사했다 기침용 사탕은 헤로인보다 쌓고 어디에서나 살 수 있었다 그들의 몸은 썩어가고 있었다 피부와 뼈에는 인과, 요오드, 철이 스며들어 사갔고 검게 변한 근육은 딱딱하게 굳었다 그들은 그 마약을 크로코딜이라고 불렀다 약을 하면 피부가 연골화되어 악어 등껍질처럼 변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을 알면서도 사진을 찍었다 통역사의 자동차 앞에 늙은 남자 하나가 얼굴을 무릎에 파묻은 채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통역을 부탁해 한기가 들면 병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왜 집에 가지 않는지 물었다 빗물이 그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그는 선뜻 입을 열지 않고 고개를 아래로 숙이더니 마침내 말하길 크로코디일이 자기 딸을 잡아먹었다고 했다 그는 오늘 시의 시신 안치소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고 죽은 지 나흘 된 딸을 보고 오는 길이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그가 물었다 그건 마치 실체가 있는 질문처럼 들렸고 늙은 남자 또한 대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비는 계속 내렸고 그의 목덜미에선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호텔로 함께 가자고 그를 설득했다 차가 달리는 내내 그는 이마를 차창에 누르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희고 가늘었다 호텔에서 그녀는 직원에게 수건을 갖다 달라고 부탁했다 늙은 남자는 그걸로 머리카락을 말리고 젖은 재킷은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는 차와 보드카를 마시면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와 그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 그녀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방안은 고요했고 공기는 탁했다 창문을 여니 바깥 공기에서 도시의 석탄난로에서 새어나온 황냄새 가 풍겼다 조식 뷔페에서 그녀는 한술도 뜨지 못했다 커피 냄새마저 역겨웠다 통역사는 그녀를 데리고 대성당과 서커스, 오페라 극장 등 그 도시의 명소를 안내했다 한 박물관 매표소에서 그녀는 거스름돈을 깜빡하는가 하면 몇 차례나 통역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저녁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좌석에 앉자 기분이 좋아져 깜빡 졸려고 하던 차에 프랑스 남부에서 보낸 휴가를 떠올렸다 그녀가 구멍가게에서 남편의 담배를 사는 동안 그는 전망대 앞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흰 셔츠 소매를 둘둘 걷어올린 채 통이 넓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는 성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젖혀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프랑크프루트 공항에 도착하니 그녀의 오빠가 나와 있었다 그녀는 오빠와 약속을 한 적이 없었다 네 남편이 병원에 있어 오빠가 말했다 남편이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러시아에 있는 그녀에게 연락할 도리가 없었다고 했다 3년 후 그녀는 남편의 테니스클럽에서 주최한 토너먼트에 참가했다 그녀는 집중력이 좋았고 스트로크는 강하면서도 정확했다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항상 정확한 자리에서 별 어려움 없이 공을 받아쳤다 남편과는 달리 테니스 선생은 그녀에게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말했다 조금 있다가 그녀는 집 테라스로 돌아와 남편이 옆에 앉았다 그건 사고였다 깜깜한 가운데 그는 진주 목걸이를 보지 못하고 그 위로 미끄러졌다 계단을 굴러 떨어지면서 그는 대리석에 머리를 부딪혔고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대뇌피질의 기능을 잃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혼자서는 식사를 할 수도 씻을 수도 옷을 입을 수도 없었다 저녁에 비 예보가 있어서 그런지 날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거실 소파 뒤엔 폭기를 손에 든 남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으로 상을 받았고 잡지 표지도 장식했다 늦저녁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과해 사진 위로 떨어지자 어둑어둑한 집에서 오직 사진만 환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녀는 그 사진 앞에서 옷을 벗고는 테라스에 있는 남편에게로 가 뒷짐을 진 채 알몸으로 그의 앞에 섰다 몸에 걸친 건 단 하나 낯선 여인의 진주 목걸이였다 네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독일의 변호사였고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요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겪었던 실화들을 이렇게 소설로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죠 딱딱한 서류상의 이야기들을 당사자들과의 섬세한 대화를 통해서 들은 정보로 아름다운 소설로 만들어냈는데요 완전 범죄가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도 이분 책을 보면서 느끼고 그래 이 사람은 마땅히 죽었어 했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작품은 그래서 이 진주 목걸이로 이 여인이 외도를 했던 그런데 지금은 마누라 도움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이런 식물인간 비슷한 사람이 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지겨워져서 그렇게 어떻게 죽였다는 얘기인지 끝이 안 나와 있어서 상상력이 빈약한 저로서는 무슨 얘긴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아 그랬다는 얘기 같다 뭐 이런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목걸이를 밟고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은 하늘이 벌을 줬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그리고 테니스에 이렇게 재능이 많은 부인에게 무조건 당신은 운동신경이 없다고 말했던 것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웬만하면 칭찬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쁜 얘기라면 침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아무튼 남의 길을 꺾는 것 꿈을 짓밟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유치한 식상한 사족을 덧붙이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